이효인은 대한민국의 배구인이다. 경기도 수원시 출신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배구를 처음 시작했으며 수원안일전산녀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2000년 대전 KTNG-RELG에 입단했고 2007년 FA를 선언하여 인천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로 이적했다. 2010년 시즌이 끝난 후 잠시 프로에서 물러나고 실업팀에서 뛰다가 화성 IBK 기업은행 알토스에 이적하여 창단 멤버가 되었는데 2014년에 FA 자격을 얻어 김천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로 이적하였다. 2019-2020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원소속팀 도로공사와 FA 계약을 하지 않고 현역 은퇴를 선언하였다. 2020-2021 시즌부터는 팀의 코치로 합류하였으며 2020-2021 시즌 중 6라운드 경기인 한국도로공사 VS IBK 기업은행 경기에서 은퇴식이 치러졌다. 한국배구연맹과 구단은 이효이가 그동안 배구계에 바쳐왔던 공로를 인정하여 등번호 5번을 연구결번으로 처리했다. 이는 남자부 안산 OK 금융그룹 은맨의 로버트랜디 시몬, 화성 IBK 기업은행 알토스의 김산희 이후 프로배구에서 역대 세번째다. 국가대표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